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얼척이 없는 한국 여자들의 결혼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보통의 결혼이라 하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보통일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복수하려 결혼했다 3일 만에 파경했다. 라는 식으로 진짜 홧김에 복수심에 결혼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했다. 내가 홧김에 헤어지자 말했다. 근데 내가 헤어지자 했다고 진짜 헤어지는 남자가 너무 미워서 홧김에 복수하려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라는 우리 한국 여자의 발언. 첫 번째 이혼하고 나서 전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두 번째 결혼을 했다.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 말고 내 편이 되어줄 남자와 다시 결혼할 거야 라는 복수심으로 재혼을 했는데 복수하는 마음으로 했던 결혼을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라는 여자들의 모습. 복수심에 이 사람과 결혼했고 나는 결혼을 이용했다. 라고 말하며 전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결혼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한국 여성.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남편과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과 허영심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연예인들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홧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 전 애인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홧김에 결혼하는 상황이 진짜 있나? 내 주변에는 한 명 있거든? 내 주변에도 있어 두 명이나 봄. 우리 엄마 홧김에 했는데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아빠랑 1년도 안 사귀고 결혼해버림. 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많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우리 여자들. 안 사랑하는데 결혼하는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지 않아? 내 주변에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홧김에 결혼해서 아직도 전남친 근황 매일 찾아보는 애 있음. 당장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만 봐도 결혼식이 놓칠까봐 아무나 소개받아서 결혼하고 후회하는 여자 많잖아. 솔직히 본문의 내용대로 홧김에 결혼하고 전남친 그리워하는 여자들 좀 있긴 하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 여자들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이 여러분의 옆에는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홧김에 결혼한 여시 있어? 나 홧김에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라는 우리 여자들의 저 발언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국 여자와의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는 기대를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남성들이 아무리 세빠지게 벌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행복하려 하면 뭐합니까?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홧김의 전남친과 헤어진 복수심으로 했을 수도 있고 당신의 돈만 바라보고 있을 건데 그런 여자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전남친 결혼해서 너무 분하고 잘 지내서 배아파 미치겠어. 복수심에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네. 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정말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가 저딴 여자가 아니라면 그건 정말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죠. 부디 여자 만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여자의 복수심에 이용당해 결혼당한 남자만큼 불쌍한 남자가 없으니 말입니다. 한국 여자는 결혼마저도 기싸움을 하는 성별이니까. 부디 제발 한국에서 여성을 만날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혼을 준비하세요. 혹시나 결혼할 때 하객명단에 묘하게 낯선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100% 전남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디 예비신부를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금 한국 여자들에게 결혼은 복수의 수단 아니면 돈벌이의 수단 둘 중에 하나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